마음문이 열도록 콕 찍어달라는 서가인이 들려드립니다. 콕 찍어! 콕 찍어! 지워지 말고 자신을 믿어보는 거야 맞춰있는 그녀의 어느 날 운이 열릴 때까지 콕콕 찍어! 콕콕 찍어! 기회를 안 쉽게 오는 법이 아니야 콕콕 찍어! 콕콕 찍어! 또 찍어간 새 후회하지 말고 콕콕 찍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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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